전교조 강원지부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적인 방식으로 새학기부터 8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시행하려 한다며 교육부와 도교육청을 규탄했습니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해 기존 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길 것이고 강사를 구하지 못한다면 프로그램도 교사들이 진행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희망자를 전부 수용할 만한 교실이 부족하다며 인력과 공간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